불기 2556년 8월 사격폭태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3기 단야신경 공독 단야신경 공독 바람에 다시 도겨놓은 개홍도일체 오랫다 이다색뿌리옹농도일체 색적시옹농적시세 주상행지역 부여시 다이다지세역 공당 불생불별 불고 부정부정 불감치고 공중부생부 수상행지구하이리설지구 색성향립조건 무항개해지구 식계부부명경부 명밴대지구 노사영무조사진부 고인멸도 구지역 무릎 기부소득도 고이살카을 간야바라 일자고 신부가에 고구 우유봉도 권리던 노동산 구경별 반삼 세대 구여이 간야바라 일자고 구시부 시부상 주시부 등등 두등 두등 대일세오 진실 부정 고도 고설바냐 바라밀다 주척설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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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법가가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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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에서는 전륜성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태어났을 때 관상가가 앞으로 깨달은 성자가 되거나 아니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구강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륜성왕 그런 왕들이 모두 이르러 왔다 함께 동창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파경사라는 데 함께 동창을 해서 합장이 경심으로 합장하고 모두 공행하는 마음으로서 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손을 합해서 가슴에다 갖다 대는 그런 아주 공손하고 공경하는 그런 태도의 한 모습이지만 합장을 안해도 공손하고 공경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굳이 합장을 가지고 오른쪽 손바닥 왼쪽 손바닥을 가지고 합하는 이유는 오른쪽은 몸을 뜻하는 것이고 왼쪽은 마음을 뜻해요 그리고 몸과 마음 또 오른쪽은 현실이라면 왼쪽은 이상이고 이상과 현실 몸과 마음 안과 밖 좌우 이 모든 것을 전부 하나로 모은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합장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내가 마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까지 다 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다 이게 이제 합장의 의미라 몸과 마음이 다 거기에 모여졌다 정성을 다한다 하는 공경한 마음을 다한다 하는 그런 뜻이 합장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문학 합장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공경한 마음으로서 용문 구역도 도도 불도도 완전하지 못한 도가 있고 또 완전한 도가 있고 사랑의 근기 따라서 부처님이 아껴두고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말하자면 근기가 너무 이제 얕은 사람들에게는 그 얕은 근기에 맞게 또 설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그게 아니야 법화경에서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설사 있더라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구족도라 구족한 도 완전한 완전한 도 이 뜻입니다 구족도라고 하는 것 완전한 도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 부파경 설하기 전에도 사리불이라든지 뭐 기타 많은 제자들이 그동안 뭐 40여 년 이상을 부처님을 통해서 설법을 많이 들어와서 세상 일치에 대해서는 알 것을 다 압니다 많이 알아요 사실 참 알았지만 그러나 부파경은 또 그동안 공부해온 것하고 차원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완벽한 어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부파경을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황경 공부를 하지만은 황경은 어 해 뜨는 데다가 비유를 하면은 해가 많이 그 떠오를 때 선조고사이라 맨 먼저 산 높은 그 봉우리 가장 높은 봉우리 부터 해가 먼저 비치잖아요 황경은 그와 같고 또 부파경은 후조고사이라 마지막 해가 넘어갈 때도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밑에 마을에는 해가 다 넘어갔는데 저기 산 쪽을 보면은 산 높은 봉우리에는 아직도 해가 비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에 아침에 가장 높은 봉우리 를 비추는 해와 같은 것은 황경의 가르침이라면은 저녁에 오후에 늦게 이제 해가 떨어질 때 가장 높은 봉우리 를 또 비치는 것은 부파경과 같은 것이다 어 이렇게 이제 옛날 그 동인 선생님들이 잘 표현을 했어요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 이제 부파경 공부하고 또 한편 황경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 교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최후목만 공부하는 편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더 이상 경계는 없어요 어 그래서 구족도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줄을 이제 같이 생각할 때 쓰겠습니다 제 천 용신 등 모두 제자 모든 하늘과 천하면 천신하는게 좋아요 천신이라고 신 자를 붙여서 생각하면은 그 밑에 신자 용신 할 때는 용은 따로 보고 또 신은 그 외의 신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부처님의 설법 장소에는 천지 모든 만물이 다 동참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건할 때 그러죠 동상동하 유주무주 애혼 불자 등 동 밑에나 동 위에나 동상동하 동 우리가 사는 동네 위에나 우리가 사는 동 밑에나 동상동하 그 말이에요 유주무주 주인이 있는 영가거나 주인이 없는 영가거나 이렇게 이제 불교에는 우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들의 안목에 비춰진 모든 생명에 있는 존재들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빼놓을 수 없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다 보여요 사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경전에는 그런 이들을 이렇게 동참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 천룡신 왜 경에는 이렇게 천룡이니 뭐 이런 신이니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은가 사실 참 많이 나오거든요 기수여항사라 그 숫자가 하나로 뭐랄숫자 두어갔다 한때는 항하강이라는 한때고 삼때는 모래 그 주려석이나 항사 그래요 기수여항사며 구불재고살 부처의 경기를 구하는 부처를 구하는 성굴하고야하는 모든 보살들 구불 구불 구불재고살을 보살 대수 8만명 큰 숫자로서 8만명이나 되냐 대수 8만명 8만명 우재 억 만억국 우리 표현으로 억만국 그러는데 그 경전에서는 또 만억국 이렇게 해도 되는 만억국에 절인상황 지하야 절인 조용성왕지 합장경심으로 중심으로 영혼 부족도 합니다 합장경심으로 영혼 부족도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고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경기도 사경공부가 제일 공부가 제대로 되요 이제 또 가을 접어들면 학생들 시험친다고 야당인데 학생들에게 방해 신경이나 보문품이나 뭐든지 사경지 가져가서 많이 써라 하면 안되니까 하루에 한줄만 써라 그래요 우리 법화경으로 한줄 수무자네 개송같으면 한줄정도 이렇게 써라 하고 특히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일문일자가 시진불이다 한 글자 한 문장 우제 만억국 우제 만억국 이걸 한 문장이나 우제 만억국 이걸 한 문장이나 또 일문 글자 하나 이것이 그대로 참 부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 도인들은 가만히 법화경의 이치를 구워보니까 성문이라고 표현했든 보사자고 표현했든 그냥 평범한 그 숫자가 8만 명이다 하는 이런 평범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대로가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로 참 부처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깨달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서 쓰면 그건 전부 내 것이 남의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과목이 제 2지 두 번째 그만두어라 그렇지 짓자 짓자라 그만두어라 그치로 짓자니까 그만두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자까지 이 시에 불고 사리불하사대 이 시에 불고 사리불하사대 지지하라 분수부설이니 약설시사하면 일체세강에 제천불이니 계란 경이하리라 그랬어요 예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고하사대 말씀하사대 지지하라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세기간은 그렇게 되요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짓자가 그런 뜻입니다 불수부설이니 불수부설이니 모름지기 다시 서랄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서랄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약설시사하면 왜 그런가 만약에 이 시사 말하자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서두에 꺼냈던 이 부파경의 묘한 이치를 시사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일을 설한다면 만약에 부파경의 이치를 제대로 설한다면 일체세강에 있는 제천급인 모든 천신과 그리고 사람들 계단 격리하자 다 마땅히 경 놀랄 경 의심의 놀라고 의심할 것이다 놀라 자빠질 것이고 의심할 것이다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나가면 이제 정말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동안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도 막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려요 오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가고 뭘 부처님 그동안 사십여 년 동안 그렇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놓고는 더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뜸을 들이느냐 뭘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또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좀 들어왔다고 하고 절에 좀 다녔다 불교 공부 좀 했다 인생 좀 살았다 자기 나름대로 또 뭐 배운 게 있다 머리가 좀 있다 하는 그러면 그런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 재산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 아이고 오늘 뭐 법학영 한다는 데 비도 오고 하는데 뭐 가봐야 그 소리지 뭐 무비스님 소리 맨날 뭐 인물 사상 아이가 법학영 잔뜩 죽게 세우고 뭐 광경 죽게 세우고 하는 거 내 뻔한 소리인데 잃어버리고 안 온다 이 말이야 사실 내용은 뭐 그 속에 다 있지 그러면 이 시간에 이렇게 명품 인생을 사는 이 한 시간 하고 안 오고 집에서 무슨 인생을 살 거냐고 그거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어 최 명품 인생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값진 시간을 보내는 이것 말고 음 혼자 스스로 집에서 이보다 더 값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야 어 그거 있으면 좀 공개해가지고 같이 공유하도록 해야 돼요 어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 한번 따져봐야 돼요 어 그것도 이제 어 그런 하나의 그 문제가 있고 또 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맞지 아느냐 이게 중요해요 늘 더러운 소리 늘 법화경 이야기 뭐 하는 소리 근데 그걸 얼마나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 어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차돌을 물속에 담궈놓은 것 같아가지고 1mm도 젖어들지 않아요 겉만 젖어서 어 꺼내서 햇빛에 말리면 금방 바싹 말라버린다고 해요 어 차돌에 물 물 스며들지 않거든요 어 어 그러면 그 드러나마나 하잖아요 사실은 어 계속 그러기 때문에 퍼설돌이 될 때까지 물이 차돌 속에 스며들 때까지 물에 담궈놔야 돼 법문의 물 속에다가 어 법문의 물결 속에다가 우리 영혼을 착 담가가지고 거기서 물어 녹도록 어 완전히 그 법문의 물 속에서 풀어져 버리도록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어 그래서 자자입신 내가 그런 말을 했죠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젖어든다 어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 마음 속에 젖어들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거에요 제일 가치 있고 어 명품 인생으로 사는 길이라 어 달리 다른 게 없다고요 어 그래서 한 글자 한 문장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 속에 젖어들게 한다고 하는 거 어 이게 중요한데 요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부처님 당 이제도 오천명이나 아이고 듣던 소리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나가버렸으니 그건 이제 다음 시간쯤에 나올 내용이지만 내가 성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그 소리를 미리 하는데 그런 대목이 곧 나옵니다 이제 에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하고 부처님이 사리 그렇게 말해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놀라 자빠지고 의심할 것이다 저 부처님 맞나 저 사람이 부처님 맞나 부처님 탈을 쓰는 어떤 마구니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의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 정말 그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어 또 저 뒤에도 가면은 부처님이 음 아니야 어 마구니가 부처의 탈을 쓰고 저렇게 거짓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뭘 못 받아들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 나는 허물 많고 못났고 온갖 뭐 3인치 3동만 버글버글 끓고 온갖 번내 망상이고 어 중생으로서 아주 어 약점과 어 무슨 결정투성인데 그런 나보고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니 이게 작은 그릇은 또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놀라 잡아줄 수 밖에 없는 거지 예 의심하고 아 저 스님 저 뭐가 공부 너무하다가 돌았다 어 그리고 불교를 잘못한다 어 우리가 그동안 딴져서 공부한 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불교가 그런 게 아닌데 저거 틀림없이 불교 잘못 알고 있다 어 아니면은 뭐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하거나 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응 안 받아들이면 어 그런데 분명히 법환경에서는 어 어 사람이 그대로 현재 탐민씨 3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부처지 그것 왜 따로 딴 데 가서 찾을 부처가 없다 어 그 얘기가 그대로 법홍에 다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음 그런 것을 이제 못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쓰겠습니다 제 2지 이씨에 불고 사립을 하사대 이씨에 불고 사립을 하사대 이씨에 이씨에 불고 부처님이 고했다 사립을 에게 사립을 요해주세요 알아라 네네 이네 예 알아라 할아까 이븨 할아까 우린 으 으 으 지지야라 불수부설이니 불수부설이니 다시 문자 다시 서랄 것이 아니지 약실 씻어하면 약실 씻어하면 약실 씻어하면 약실 씻어 제 천국이 있는거 계단경의 다 마땅히 놀랄 것이다 도시만 다 마땅히 놀랄 것이다 도시만